미세먼지는 올 들어 충북에서만 20일 정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따가운 시선을 봤던 지역산업계가 자발적인 감축에 노력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평균 8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LG화학청주공장. 이런 대기 일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SK하이닉스와 한화큐셀 등 도내에만 18곳에 이릅니다. 이들 업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짜만 연간 572톤. 특히 지난해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이 30일 이상이었던 청주에만 13개 업체가 집중돼 있는 만큼 이들 업체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 업체가 자발적 감축 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과 공정 개선에 모두 1,462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의 정말 사회적 책임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땅이 국민들한테 갚아야 될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과 겨울철에 방지 시설을 수시로 확인해 기준 배출량의 16.5%까지 오염물질 감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을 통해서 하나 둘씩 철저히 체크하면서 이행하도록 하지만 이들 업체의 감축 노력만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입자가자가 TMS 측정 장치에 걸러지지 않고 초고화 배출돼도 제재가 미흡한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청주에만 6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내 중북부 지역 중소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 동참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